고기 구워먹을 수 있는 연탄 이거는 연탄이 아니야 고기 구워먹을 수 있는 연탄이야 그럼 연탄이지 그럼 심심하니? 개불이나 구워 먹어야지 공유 헷! 팠다 팠다 이거 지금 살아있는 거라서 바로 그냥 덜리켜서 먹어도 돼 사실은 이거는 LA 돼지갈비 돼지갈비 뼈 아이고 이 씨 풀렸다 다 탔다 탔어 초점은 못 찍히겠다 그냥 먹어봐야 돼 아이고 그렇겠네 아휴 내 개불구이는 추천은 못하겠다 아휴 아휴 아 아 아 아 아 좋은데 아니 아저씨 아저씨가 이 의자 앉아라 이게 이게 좀 높으니까 아저씨가 불편하겠다 빨리 12시가 다 됐지 그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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